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부 소금 다진마늘 소금 계란 쌀가루 소금 소금 양파 반대쪽으로 자른다! 양파 양념에 양념을 넣고 다진마늘 계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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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야겠다 1점 더 멸치 2분정도 3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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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정도 포장 자, 먹자. 이거 뭐야? 먹자. 먹자. 이게 떡국 장이 있거든 일단 먹을만큼 퍼 그래서 이 장을 조금씩 퍼 이렇게 간을 맞춰서 먹으면 돼 펫씨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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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요 점프? 점프? 점프하지마 여기서 다 뜨거운거야 조심해 점프하지마